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풀어먹어야 되는 팔자야. 먹는 것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살생을 많이 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데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방생해야 돼, 방생. 너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면 누가 눌리느냐. 자손이 눌리게 돼 있어. 자기가 밀고 나가서 자기가 주가 되면 자손이 안 풀린다. 안 풀려. 약간 내려놔야 돼.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000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공수. 운 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10만 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괜히 점 보러 왔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1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니고 나의 인생에 조언을 받자고 오는 건데 또 믿음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선뜻 가기가 또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또 10만 원을 내서 점을 봐도 또 진짜 10만 원 값어치를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10만 원이 아깝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고 돈을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하시는 분이 있어. 또 구타라고 할까 봐 그치 겁먹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렇죠. 뭐 하라고 할까 봐 돈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돈은 안 먹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당연하죠. 그럼요. 사기도 안 치시고요. 그럼요. 선생님도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1년 되셨잖아요. 저랑 일하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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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이 없어요. 사실은 구독자분들, 신두분들이 와서 돈을 뭐 초를 키는데 100만 원을 내든 50억을 내든 간에 제자는 본부를 잃지 말고 산에 가면 산에서 빌고 물에 가면 물에서 빌고 법당에 할아버지 앞에 빌고 빌어야 돼요. 네. 열심히 빌어야 돼요. 선생님은 건드려야 될 사람만 건드리시잖아요. 당연하죠. 여태가 철치기.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가 믿음을 준 거고요. 네. 네. 이분 사주 연검함을 더 뿜뿜 뽐내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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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차고 치는 고속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볼게요. 네. 59년. 네. 이 씨 아저씨. 7월 11일 생이에요. 어떤 사항이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풀어먹여야 되는 발자야. 뭐라고요? 풀어먹여야 되는 발자라고. 아. 예. 많은 사람한테 풀어먹여야 돼. 왜냐하면 이 시가 중에 원래 옛날부터 왜 선대서부터 보면은 선대부터 활령할 아버지도 있고 팔각전에 앉아서 모기 마르면 물도 먹고 와라고 이런 가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혹시 이 씨 분이 먹는 것 쪽으로 먹는 것 쪽으로 하지 않을까. 왜 선대부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이래서 조상의 뿌리가 이렇게 무섭나 봐요. 당연하죠. 조상의 뿌리가 분명히 있죠. 이 손이 신의 손이 돼야 돼. 오. 신의 손이 돼서 내가 만지는 거에 모든 거를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 거지.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이렇게 얌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보이는데 정말 이분은 음식에 대한 관련이나 신의 손이 돼서 이분은 많이 풀어먹여야 되는 이 팔자를 타고났다 이거지. 돼지띠 돼지띠 이 씨 남자분이 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같은 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펼 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많이 다 조져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야. 어머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려면 그렇잖아. 그렇죠. 아니 뭐 회집에 가면 회에먹고 그냥 살아있는 거 그냥 당장 도마루 그냥 자국량으로 다 도마루 쳐야 되고 그렇죠.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다 쳐야 되잖아. 죽였죠. 그럼. 이런 말 그냥 뭐 하지 마. 뭐 몸보시면 좋다라면 걔도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뭐 다 해가지고 그냥 해야 되고 네. 얼마나 그래. 이 사람은 살생을 많이 하는 거야. 어머. 살생을 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살색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자체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하는데 그걸 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살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닿는 물고기를 방생을 해줘야 되고 또 살아있는 짐승은 짐승대로 내가 걷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돼, 이 사람. 이 벌정이 너무 많아. 물론 어쩔 수 없는 그 사미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거를 살색을 많이 했다는 거지. 네. 생부를 많이 죽인 죄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먹기 살기 위해서는 해야지. 저 스님 말씀 있잖아. 어떤 말이야? 뭐 살색을 하면 안 된다. 아니, 모기가 달라붙고 파리가 달라붙어도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 지나가면 개미도 안 밟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기가 뜯어가지고 그냥 피만 간지럽고 죽겠는데 어떻게 안 죽여? 어쩔 수 없잖아. 사람 살려면. 그러긴 하죠. 똑같은 저기야. 이 양반도 자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지. 지구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인생은 길에 가는 들고양이든 길에 가는 개새끼든 다 내가 밥을 주고 해야 돼. 업장을 내가 닦아야 돼. 그리고 물에다가 물고기도 살려줘야 되고. 방생해야 돼. 방생. 방생을 많이 해야 돼. 이분은요? 그럼. 그래야 많이 내 업장을 소멸화해. 한만큼 대돈을 갚아야겠네요. 갚아야지. 갚아야지. 당연히.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해도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해서 웃는 분이라고 봐. 소리치고 남을 밟으면서 일어서는 상끼도 아니고 조용히 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위로 올라섰단 말이지. 이 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분이 대가 세.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센 양만이야. 남한테 내가 뒤지고 내가 남이 잘하는데 난 뒤처지면 어떻게든지 밤을 새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한 거를 똑같이 만들어내고 이 사람보다 만들어내야만이 직성이 풀린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성격이 너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면 누가 눌리느냐. 자손이 눌리게 돼 있어. 자손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느 정도 높이 쪽에 올라가면 약간 내려놔야 돼. 약간 내려놓고 빠져야 돼. 빠져야지. 이거를 계속 자기가 찬여를 하고 자기가 밀고 나가서 자기가 주가 되면 밑에 기운이 약한 사람이 안 돼. 안 풀려. 자손이 안 풀린다. 안 풀려. 아빠가 잘 나가면. 그렇지. 그럼 아빠가 너무 기가 쎄고 너무 자손을 갖다가 말 한마디에 딱딱 잘라먹으면 기를 못 피고 어디 가서 못한다는 얘기야.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세거든. 열정이 좋고 너무 자기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너무 많이 고생도 많이 했고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러니까 70이. 은퇴하셔야겠대요. 그렇지. 해야지. 쓸쓸 이제. 몸 관리해야 돼. 몸 관리. 어디가 안 좋으신데. 왜냐면 이 사람은 이 혈압이나 당 쪽으로 조심해야 돼. 그만큼 벌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잖아. 먹을 것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두르게 돼 있잖아. 많이 죽였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슬슬 이제는 내려놓고 내 자손을 앞세워서 하든 간에. 근데 이 집안이 그래. 이 집안 자체가 이 시내 집안이 이분만 그런 게 아니야. 마누라도 아주 손이 아주 야무져요. 야무져서 마누라도 뭘 하면은 아주 음식을 맛깐스럽게 잘해. 근데 아들은 조금은 약해. 약해. 아버지를 따라가기가 좀 엿부족이다. 그렇지. 역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기울게 돼 있네요. 당연하지. 치소처럼. 그렇군요. 이분은 중식 요리사죠. 이현국 씨 아시죠. 백종원 씨는 아시죠. 그렇죠. 백종원 씨는 알아요. 백종원이랑 쌍두마차를 이루시는 분이 항상 거론되는 아저씨죠. 아 그래요. 나 건강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살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살생을 뭐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잖아.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물에다가는 방생을 많이 하고 산짐승을 걷어드리고 산짐승을 걷어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유기견 같은 거 키우는 걸로 듣긴 했는데 그런 거를 알긴 알았나 보네요. 유의식적으로라.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봉사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